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 위원회 점수입니다 글로벌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이시죠 자 3위는요 싹쓸이구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주 1위 방탄소년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이번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다음주에도 기대한 쇼쇼쇼 안녕